50x2 부모들 격분, 벌금 왜 내야 해, 안성일 잔혹 미소, 다 바보들. 지난 28일 법원 판결 이후 50x50 멤버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50x50 멤버들이 팬들에게 편지를 쓰고 SBS 제작진에게 뇌물을 주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50x50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트랙트를 비난하고 전홍준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가 50x50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법원은 50x50 가족들에게 공문을 보내 극심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50x50 멤버들의 부모는 벌금은 왜 내야 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일 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란이 엄마가 안성일을 만나러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란 어머니의 분노에 안성일은 다 바보들 같으니라 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아란의 어머니는 극도로 충격을 받고 안성일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현재 위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7일 케이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 는 제목으로 블랙핑크가 하이드파크 공연에 이어 9월에만 4개 팀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7월 유명 음악 축제인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썸워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헤드라이너로 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디언은 블랙핑크가 오피셜 싱글 차트 41권 히트곡 순위에 8곡이나 이름을 올렸는데도 이들의 무대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영국 음악계의 속물적인 본성이 케이팝 산업에 대한 흠을 잡지만 이제 케이팝 음악의 거대한 매력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디언은 마마무가 이달 영국 투어를 한 데 이어 트와이스, 에스파, 이츠, 여자아이들이 9월에 줄줄이 런던에서 공연하며 피프티피프티와 뉴진스는 영국 차트에 진입했다 고선했습니다. 피프티피 피프티피프트